외로우면 안 되는데. 미안해요. 어떻게 해야. 내가 어떻게 해야. 상은 씨가 덜 외로울까요? 내가 이겨내야 할 문제예요. 나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. 드러비 쓸모가 많네요.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 있고. 달리는 야외 카페 같죠? 드러비 쓸모가 많네요. 좋다. 커피맛. 좋다. 커피맛. 너 웬일이에요? 내 방 들어오면서 노크도 하고 주스도 갖다 주고 적응 안 되게. 너 티모 그룹 민영주 좋아하지? 그래요. 왜요? 근데 걔는 너 여자를 안 보지? 말하고 싶은 용건이 뭐예요? 나 내 미래의 남편 형주 오빠 회사 티모 그룹에 들어가려고. 지금 샴푸 만드느라 많이 바쁘거든요? 이거 잘 만들면 그 회사 들어갈 수 있는 거야? 너 민영주 회사 들어가면 그 인간하고 잘될 자신 있어? 뭐 어떻게든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요. 잘될 확률이 높죠. 언니도 어? 오빠 회사에서 비서하면서 오빠랑 같이 붙어있는 시간 많으니까 우리 오빠랑 잘된 거잖아요. 내가 너 밀어줄게. 민영주랑 잘되게. 언니가 무슨 수로여. 일단 이거 만드는 거부터 전문가한테 붙여서 자문 받고 그 회사 들어갈 방법 찾아줄게. 너 내가 어떻게 윤예은 쫓아내고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지? 남자를 차지하는 건 게임이야. 게임은 이겨야 맛이지. 왜 날 도와주려는 거예요? 재미있을 것 같아서. 넌 나만 믿어. 잘 안etu Beni números канал도 그럼 Tim을 쌀그래서 needle 떼 분이로